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수요일 뉴스데스 굴산입니다. 코로나19에도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영화관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함께 영화를 본 사람 수십 명이 아무런 검사 안내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극장 측과 방문객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울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감염자가 찾았던 상영관에서는 이 사람 말고도 97명이 2시간 넘게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며칠 뒤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방역 당국은 같은 영화관에 있었던 나머지 관람자와 관람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확진자는 영화관의 맨 뒷자리에 앉았고 확진자의 옆으로 3칸, 앞으로 1칸 범위에 있던 사람들 13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이들은 다행히 모두 신원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확진자와 조금 먼 자리에 앉아 있었던 84명은 동선 노출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51명은 신원이 파악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나머지 33명은 누구인지 아직도 알 수 없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도 못한 상황입니다. 영화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입장 관객들의 신원을 QR코드 확인이나 명부 작성 등으로 모두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영화관의 입구에서 이뤄지다 보니 정작 관객들이 어느 상영관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영화를 예매한 사람들의 결제기록도 조회해봤지만 한 명이 여러 사람의 표를 함께 구입한 경우에는 직접 표를 산 사람 외에는 누가 함께 왔는지 파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영화관 측이나 관객들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예상하지 못한 빈틈이 생긴 건데 방역 당국은 여러 명의 표를 한 번에 예매한 사람들을 상대로 동행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경주 울산 외국인 모임과 부산 유흥주점 접객원 관련 집단 감염의 추가 확진자가 1명씩 나왔고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2명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울산 안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275명입니다. 울산 교총은 진보 교육계 인사에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울산시 교육청의 사과와 함께 인사관리 시스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울산 교총은 성폭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장모 교장은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으로 울산 교육청 추천을 받아 모여고 이사장으로 추천됐던 인물이라며 교육청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후키 울산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장애인 시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지도 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부 평사 5단독 김정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마트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중고의 한 마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여 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사업이 준공 당시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인정받았지만 1년이 지나 다시 조사했더니 낮은 등급으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밝힌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준공 후 1년 이상 지난 제로에너지 건축물 13곳 가운데 5곳이 인증 당시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 자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사업도 포함돼 공단이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셀프 인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가격이 19% 급등하며 수도권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여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1.18%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울산의 경우 3.3제곱미터당 1,4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82% 급등해 수도권 평균 상승률 3.61%와 비교해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울주군 웅촌 산불 진압 과정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고 최성호 부기장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화재 진압 도중 숨진 민간 헬기 조종사 가운데 순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부기장은 지난해 3월 웅촌면 대북리 야산에서 헬기를 타고 산불을 진압하다 회야 저수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울산 지역의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우수한 지질 자원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지질 자원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반구대 암각화 등 3개급 보호대상 3곳, 국가급 보호대상 12곳 등 국가 지질공원 인증 기준을 뛰어넘는 지질 유산이 파악됐습니다. 시는 올해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 후 환경부에 국가 지질공원 후보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수 박군 팬클럽이 오늘 울산시청을 찾아 장학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군 팬클럽은 박군이 고향의 어려운 학생을 돕고 싶다는 말에 공감해 박군에게 커피차를 보내는 대신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